안재모드의 박규열 프로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더 왜 오겠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264. 진짜 왜 이렇게 세겠죠. 와 나 티샷을 힘들어하게 만들어야지. 아 잠깐만. 스탠스 좀 더 끼웠으면. 몇 컷 봐야 되는지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꽂아버려. 고. 진짜. 와. 꽂았다 꽂았다. 오케이. 기가 막힙니다. 어디를 기록하는 박광연. 뭐야. 이거예요. 야 이거. 스타 골프 파이팅. 이제 4강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A조에서는 안재모 선수가 4강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B조에서는 두 분이 막 붙은 결과 이정진 선수가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4강전에서는 포썸 경기로. 포썸이요? 포썸. 한 팀이 되시는 겁니다. 아 이제 프로님하고 한 팀이 된다고요? 예선에 대결했던 팀의 한 팀. 좋아. 미래클라 또 한 팀이 되시는 거고요. 예. 우리는 롱비 팀이죠. 좋아 좋아 좋아. 아시겠죠? 어차피 예선에서는 물론 지셨습니다만 포썸 경기에 도움이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결승에 올라가는 건 그 선수만 또 올라가시는 거고요. 4강전 경기. 정말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4강전 포썸 플레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출발합니다. 파이원CC에서 4강전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흙바람이 많이 부는데? 살짝 흙바람. 자 안재모 팀의 첫 티샷은 박결 프로가 해주시겠습니다. 오우 티샷! 오우 티샷!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그러니까요. 이제 뭐 스크림에 완벽 적응하셨다니까요. 네. 아무거나 치고 싶은 걸 치세요. 원하는 걸. 드래곤샷 갖다 놔요 근처에다. 내가 어프로치를 붙일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게 포썸 플레이가 이제 되네요. 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 와 매뉴얼이 진짜 좋았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름 나오는 대로 치면 되잖아요 그냥. 자 우드 티샷. 쫀쫀하게 잘 걸렸습니다. 아ä. 야 1점. 코 Gibson 봤어. emphas 원하는 거 알겠지. 좋아. 아구 좋아. 달하다. 잘한다. 요. 재수게 멀리 친다. richtig. 그말이 절로 나오네요. 다 Ц Const Let's 준비할 부탄. 안재모 선수의 두 번째 샷이죠. 오이 будуzanunuz Vou 아ія 진짜.. 아 그러네요 포토감 찾으셨잖아요 다시 까먹은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로 붙여주세요 50m 딱 남은 거리 자 50m 세컨샷 잘 뛰었고 우와 오 3m 비슷비슷해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제 프로 두 분 프로님께서 저희가 좀 더 가깝네요 전체적으로 한껏 맞춘다 예 자 버디 펫 따악 쎄어 쎄어 지금 한껏 맞춘다 내리마 네 됐어 아 이것도 빠집니다 다행이다 네 나이스 파 그래도 다행히 파 나이스 자 파펫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첫 홀은 두 팀 모두 8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왼쪽으로 헤어진 330m 거리의 첫 홀입니다 오우 왜 이렇게 좁아 맞바람에 그러네요 여기 토 봐 슬라이스 바람이 엄청 약간 왼쪽 반대 지금 와우 이야 바람 많이 탔네 페이드로 싹 넘겼어요 오오오오 와 바람 진짜 많이 바람이 세네요 진짜 아 엄청 엄청 이게 지나가는 게 그죠 오오오오 자 비슷한 코스 점프 앞에 점프 좀 더 오른쪽 점프 앞에 떨어져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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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자 이어서 김제이프로 바람에 130 130 운은 봐야겠는데 이거 아니 왜 굿샷 자 과연 이거는 거리가 맞았다 굿샷 오오오 굿샷 좋아 잘한다 예 굿샷 야 붙었어 붙었어 굿샷 굿샷 스크린 범퍼샷 야 붙었어 붙었어 달인이 됐어요 바퀴 옆으로 아 펀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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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굿샷 자 오오오 아 먼저 꺾입니다 그래도 파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저는 오랜적으로 넥컷 같습니다 거리는 더 짧긴 합니다만 내리마 내리마 자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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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까워 와 역시 팔을 기록하면서 와 굿샷 야 야 야 아 박결 프로 오 아 정확하게 끝났다 야 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홀 자 핀까지 이거 바로 갑니까 이거 벙커 앞에겠는데 오 야 거의 그린 주변까지 야 자 자 자 야 멈춰 멈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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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와 조금 길었네요 약간 약간 길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거리죠 50m 자 아우 짧겠다 이거 좀 짧은가요? 쓰면 안 돼 그래도 약간의 런 오오 저를 너무 믿으시는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 과연 과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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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델 긴 거보다는 짧은 게 좋습니다. 짧은 거요? 자 이거 화면 바뀌었죠? 들어갔다! 자 화면이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거예요? 오 나이스파! 확실히 강을 잡으셨어요 박계 프로가 우리가 팀워크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개인선은 좀 안 맞나요? 하하하하하! 잘했어! 아 평생한데요? 야 이게 막상막하로 이렇게 이거 오비나는 팀이 시네. 그쵸 이 남자분들 티저. 근데 두 분 다 워낙에 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이거 왼쪽 위험해! 왼쪽 위험해요! 바이언! 막고서! 어!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 극찬 안전하게 이거 페어웨이 길 따라 그냥 똑바로 갑니다! 극찬! 극찬! 극찬 나왔어요! 페어웨이예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지구로 오셔도 돼요! 조명독이요! 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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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펑커! 펑커 지나! 펑커 지나야지! 펑커 지나야지! 오! 괜찮아요 펑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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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이스 샷 나왔어요! 굿샷! 굿샷! 내가 사고를 쳤으니 이거를 포기로 막아야 되는데 잘 치셨다! 잘 치셨다! 야 벙커에서의 샷을 이렇게 멋지게! 오! 샷! 자 버디와 보기! 자 여기서 이제 팽팽한 균형이 조금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 퍼시고요! 자 보기 보기! 오! 들어갔다! 오! 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자 보기 보기 보기! 나이스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야 오비버디 하신 거예요 오비버디! 본인이 어지럽혀 놓고 본인이 해소하는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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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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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야! 아유! 아유! 잠깐만 이거 제가 치면 안 되겠는데? 유틸 칠게요 그러네 앞에 페널티 구역이 떡하니 있네요 어 뒷바람 다시 4번인가요? 네! 오호! 샷! 아우! 와 4번을 이렇게 쫀쫀하게 칠 수 있다니! 어휴! 이야! 굿샷! 멋있다! 굿샷! 굿샷! 오! 아우! 굿샷! 어느 정도 거리가 좋으세요? 한 120? 네 뭐! 120 정도 남겨요? 네 그 정도는 120 정도를 남겨놓겠다! 어휴! 굿샷! 굿샷! 페어웨이도 지킬 수 있겠어요? 어우 굿샷입니다! 굿샷! 이야! 어! 120 남긴다고 하시더니 130이 뭡니까? 바람은 왜 항상 제 편이 아닌가요? 기가 막힌 샷이었습니다! 예! 아이고야 너무 뒷담 쳤다! 너무 잘 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거리 어떻습니까? 이 거리? 이건 조금... 하하하하하하하 자아 방향조차! 잘 쳤다 잘 쳤다X3 오! 좋아 우리 표야! 자아 방향조차! 잘 쳤다! 잘 쳤다X3 오! 좋아 우리 표! 거리도 기가 막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머어머어머어머! 오오오오오오오 아 오른쪽 간다 자, 뼈 투의 샷은? 나이스 원! 오, 굿샷! 자, 2클럽 반. 2클럽 반. 아, 먼저 꺾입니다, 먼저 꺾입니다. 거리도 짧았어요. 내리막이 어디 갔지?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됐다. 됐다. 아! 아, 왜 꺾이다 말죠, 이게? 아, 어떡해. 왜 꺾이다 말어? 자, 왼쪽 군 노렸죠, 왼쪽 군 노렸어요. 각 팀의 타수 차는 3타 차. 와, 잘못 쳤다 완전히. 잘못 쳤다고요? 잘못 쳤다고요? 아, 짧아요? 오. 오. 오, 잘 들어갔어. 오, 잘 들어갔어. 오, 나이스 샷. 아, 빠르었어. 와. 대박이다. 들어갔다. 나이스 파. 자, 이번 홀은 이제 두 팀 모두 8을 기록하면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자, 물 넘겨야죠, 물 넘겨야죠. 물 넘겨야죠. 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 어프로치인데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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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나이스.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느껴져요? 스크린이 늘고 있어요. 슛. 고거. 스톱. 굿, 나이스. 나이스, 브로치. 자, 이번 홀 역시 본인이 싸질러 놓은 거. 본인이 패스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고을 치냐. 나이스. 오, 나이스. 오우 나이스 죄송해요 오오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비 해저드에 이은 본인의 실수 이번에 한번 만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자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반면에 버디 찬스 아 짧아요 짧아요 자 그래도 나이스 오 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나이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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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정도면 약간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뿌려놓고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아 참 자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 걸 줄여나가야 되는데 집중해야 될 거 같아요 상대방의 실수가 없어요 지금 저 봐요 자 세게 졌어 좋아요 네 시작 좋아요 좋아요 네 옳겋게 갑니다 아, 성능 올렸다. 아, 다행이다. 그러고 보면 진짜 아이언을 굉장히 살뜰히 아끼시네요. 커버를 매번 부족. 매년 지금 클럽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가장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노래 쓰고 싶어서. 노래 쓰고 싶어서. 또 쓰던가 당근마켓 팔라 그러나? 아, 잘 보관했다가? 당근이죠. 이것이 바로 아재 개그인가 자 느낌 좋았죠? 느낌 좋았어요 자 거리만 맞으면 이건 완벽합니다 붙었어 자 방향은 너무 좋아요 자 너무 크다 이거 안 돼 안 돼 고만 가 고만 가 고만 가 그래도 거리 네 자 본인 스스로도 지금 계속해서 실력이 느는 것 같다고 얘기했던 김제이 프로 자 이렇게 내리막 타면 아 이거 정말 한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약해요 이것도 약해요 약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파퍼시고요 고기로 네 오케이 네 골아웃합니다 이야 이거 한타를 쫓아갈 수 있을까?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 나이스 오 마감하게 때렸어요 나이스 파 오 너무 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 나인홀을 맞췄는데요 이제 두 타 차입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좁아 뭐야 이거 아 정말 289 아이언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루틸 쳐도 돼요? 네네 치세요 아 드라이버 한 번 아까 아이언 칠게요 아이언 쳐도 되겠지? 너무 좁은데? 잡고 저희한테 떠넘기시려고 그러세요 뭐를요? 아아 아이언 치신다고 지금 이게 이제 혼이 좁고 위험이 높으니까 그죠? 이제 프로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칩니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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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해 이거 열리면 위험합니다 이거 열리면 위험합니다 안 돼요 아 이거 열리면 아우 위험해 자 이거 열리면 위험합니다 야 이거 뭐야? 자 일단 박수는 받아놨는데 아아 아 해저드 해저드 아아 아 학구 안재모 선수가 본인을 극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야 자 역시 아이언 공략 어 정확하게 가죠 예 안전하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굿샷 아이언 쳐도 되는데 아이언 쳐도 됐잖아 자 이야 방향 좋죠 방향 좋죠 거리만 맞으면 좋아요 자 방향은 기가 막혔는데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자 좋아 나이스 좋죠? 예 오른쪽으로 나이스 예 자 자 오 과연 과연 어 살 야 이렇게 빨리 가? 어 아 일단 넣고 보자 네 아 다쳤다 자자자자자자 오해 아 다쳤다 odies 오해 오해 ального 이 봐요, 이 봐요! 결국 똑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만 몇 번째예요? 이야, 이게 떨어지네. 자, 파 퍼트 좋죠? 깔끔하게 나이스 파트. 우리 김제인 프로님이 퍼터가... 점점 늘고 있다니까요. 쇼! 쇼! 방향 좋죠. 자, 동일 선상에서 이제 페어웨이와 러프. 자, 안전한 곳으로. 시작! 아, 100m 정도 딱 남겨놨네요. 애매한 거린데. 아, 그래? 애매한 거리라고? 아, 이제 농담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를 찾은 김제인 프로. 오오오오오! 진짜? 오오오, 굿샤. 잘 맞았어. 그래, 좋습니다. 오, 굿샤. 아, 이번에는 실수 안 했다. 네. 이번 월은 뭐 5B 해제도 없었습니다. 깔끔했어요. 아, 고민하네. 거리가 진짜 애매해요. 멋지시려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애매해요. 멋지시려고. 멋지시려고. 피칭이요. 피칭? 피칭 큰 거 같은데? 4팔 안 갈 거 같아. 4팔 가요. 4팔 다 치세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와, 붙었잖아. 붙었잖아. 이게 팀 플레이인가요? 오오오오! 내가 부드럽게 치러 그랬죠? 4팔 한다고. 그러네. 피칭 잡았으면 엄청 클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스크린 시합을 나갈 때 캐디를 할 때. 저는 못 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박혈프로도. 52도 칠까요? 80 칠까요? 75. 75. 네. 나이스! 아, 75m를 요구했고. 75.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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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m를 요구했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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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팀워크입니다. 우리 박혈프로 님은 원하는 대로 쳐주실 수 있다니까. 기가 막히네요. 첫 버디? 아, 지가 막힙니다 자, 과연 버디 펫? 아, 지나갔어요 자, 8호 맞히면서 한타 차로 줄입니다 자, 한타 차로 줄여요 오오 아, 그러니까 아까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막 페널티 구역 갔는데 고기로 맞고, 8호 맞고 본인 스스로가 또 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이야 자, 이제 다시 한 번 극한의 상황을 연출할 것인지 좌우 오흡입니다 굿샷 이것만은 죽지 않으리 와, 정말 기가 막힌 샷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굿샷 굿샷이에요, 굿샷입니다 어, 벙커! 안 돼! 벙커에 빠져 벙커 제가 또 벙커하면 저거든요 115에서 124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향 좋죠? 어, 큰 거? 자, 거리감 조금 큰가요? 어, 그만 오! 116 깍돌음 실시잖아요 이거 피팅 쳐야 되나? 그렇죠, 이거 잠깐만 오르막 네 120 야도 보고 싶어요, 120 야도 네 자, 벙커 샷 그만, 그만 가 거리는... 아... 네? 나이스 샷 자, 내리막에 세 클럽보다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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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세다면 세다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어디까지가? 뭐야~? 어떻게 해? 프로 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헉 이렇게 된다고? 어우... 무서워서 뭐지? 자, 퍼터 이어가기 자, 오르막 펫 과연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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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조심스럽게 컨택 했죠? 자 자 자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 저번에 송파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13번월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봐봐요. A팀의 기록은 퍼킹왕. B팀의 기록은 장사원. 아 이거 정말 팀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요. 잘 맞았죠. 아 굿샷. 자 저희 보셨죠 드라이버. 이거 지금 원원이 가능한 거리에요. 실제로도. 드라이버 가자. 아 방향이. 방향이. 아 방향이. 와 나 왔어 나 왔어 괜찮아 괜찮아. 딱 거기 바위가. 자 잘 치신 것 같아. 우와 굿샷 소리 나왔어요. 우와 예 4m 붙여놨습니다. 실제였으면 레이업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 장타왕. 장타왕. 아니 여기서 장타가 터지면 안 되는데. 팀 색깔이 확실해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간다고요 부가? 여기서 장타가 터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잘 쳐다보니까. 우와 진짜 잘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게 떨어뜨렸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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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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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우와 10개 이렇게 내려가. 어떻게 쳐요 저. 내리막이 엄청났네요 진짜. 자 오르막판 과감하게 잘 과감하게 질러야죠. 자 컨실드. 나이스 보기 자 이제 역전의 기회를 맞게 되는 1m 가시죠 1m 나이스 터치 그렇죠 터치 좋았어요 터치 좋았어요 어머 어머 스톱 아 괜찮습니다 공타가 되느냐 그래서 한타 차를 대느냐 야 오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타 차 역전을 공격적으로 가죠 공격적으로 갑니다 고 고 아 진짜 예뻐 오야 어? 채를 못 쳤어 오메 어메 어 아 지금 이정진 팀 위기입니다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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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보기 야 버티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자 자 자 자 자 아오 네 더블 보기로 잘 막았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세 탈을 더 달아납니다 이제 남은 홀 이제 남은 홀 세 홀 하지만 아직 모르죠 어? 좀 짧아요? 올라가나요? 아 아 벙커 어 잠깐 밀리니? 어 지금 오른쪽으로 이정진 선수의 샷이 그죠? 오른쪽으로 조금씩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 잘 태워서 태워서 조금 더 골라요 조금 더 골라요 조금 더 골라요 오케이 좋아요 네 나이스 오프러치 나이스 지가 막히게 치시네 오우 아 이거 세우네 하하 묻혀있는 공을 어떻게 어떻게 치는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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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기를 기록했고요 여기도 이제 넣어야 보기입니다 나이스 오우 오우 아 아 더블 보기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까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지금 뒤집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봤을 때 그 와중에 지금 아 굿샷 예 김재희 프로는 오우 태우인 야 끝단에 탁 굿샷 굿샷 오우 오우 네 자 핀 방향 야 오우 3m를 붙여놨네요 네 안 죽고 자, 야, 이거! 오, 나이스, 그렇지? 왼쪽 공 하나 정도 갈까요? 아, 왼쪽 공 하나 정도. 자신 있게 치세요. 네. 자, 버디 펀. 들어갔어! 오, 들어갔다. 자, 버디 펀.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잘한다. 자, 안타 따라잡고요. 하지만 여기도 지금 버디 펫이죠? 오르막이니까요. 한 반 컵만 보고 4m? 4m? 네, 반 컵만 보고 4m. 됐어. 그렇죠! 야, 버디를 버디로 막아내네요. 네. 나이스, 버디. 자, 이제 남은 올은 단 한 올. 자, 가운데 뻥 뚫려 있습니다. 21m. 200도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뭘 치는 거야?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집중력 저하. 집중력 저하 이거. 저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 시즌이 우승 누가 하셨다고 했죠? 그냥 한 라운드만 쳤기 때문에요. 자, 반면에. 자, 우드 티샷. 안재모 선수 좋았습니다. 푸트샷. 야, 기강 넘어가네. 야, 러프에서의 우드 샷이 이렇게. 야, 기강 넘어가네. 야, 러프에서의 우드 샷이 이렇게. 카트도로. 길 막고. 훌쩍 넘어가네. 야, 뭐야. 다 갔어. 다 갔어. 잘한다. 잘한다. 캐리가 50m는 지나서 캐리가 떨어지는데요. 역시 장타왕. 멋있다, 멋있다. 예. 카트도로만 안 맞으면 돼요. 그렇죠? 맞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오른쪽으로 튕겨나갈 수 있어. 도로 맞았다가 괜히.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코치. 자, 극복해요. 극복했습니다. 왜? 조마. 너무 생크를 의식하신 거 아니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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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컨시드 안쪽으로. 컨시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자, 최종 보호기 마무리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나이스. 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딘제이 프로. 8호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중 결승전에 올라가는 선수는. 안제모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팀 세리머니 MVP 나오는데 박결 프로가 나오네요. 사실 기계가 봐도 MVP는 박결 프로가 아니었나. 제 생각엔 저희가 오늘 진 게 롱게스트가 없어서. 롱게스트 홀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안제모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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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